음악 국민의 소리 포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자유, 공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건설과 국민을 위한 혁신, 개혁적 정책개발과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여론소통위원회, 각 분야별 SNS 및 미디어 전문가,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팩트체크를 위한 국민검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포럼은 새로운 인재 영입의 일환으로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신용진 경북지회장을 국민의 소리 포럼 경북지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